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청와대가 참으로 답답한 모양입니다. 11월 24일날 윤도한 청와대 소통수석이 직접 나서서 국내 언론들의 보도태도를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한일 간의 충돌과 마스탈이 있을 때마다 일본 지역의 시각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번 협상은 우리가 원칙을 지키면서 일본과 협상한 결과가 나왔지만 일본의 입장을 반영한 국내 언론의 비합리적인 비난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보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국민소통수석의 당부입니다. 윤 수석은 부산 백수코의 프레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를 믿어달라고 그렇게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마지막 당부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밝힌 협상 전 과정에서는 추후의 과장이나 거짓이 없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주목할 만한 그런 당부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와대의 어려움입니다. 윤도한 소통수석의 안타까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은 국민들이 지난 두 달간 명문도 없고 신리도 없는 지소미아 파기를 발표해서 온 국민을 불안 속으로 미루는 청와대의 행보에 대해서 깊은 불신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윤도한 소통수석의 주장과 달리 언론과 다수의 국민들의 생각에 주목해야 됩니다. 다수 국민들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언론과 다수 국민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서 걸어온 길을 보면 언론들과 국민들이 불신을 갖는 일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서로 간에 신뢰자산이 충분치 않고 정격적으로 이룬 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해 정부 관계자의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상당히 드문 형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논란의 핵심입니다. 지소미아 파기 유예를 발표하고 난 다음 한일 양국에 불거져 나오는 논란은 한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작됩니다. 11월 24일 아사히신문의 보도는 아베 총리의 발언을 인용한 그런 보도입니다. 일본은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 입장이 매우 강경했기 때문에 한국이 지소미아 종로 유예로 물러선 것이다.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한국에 강하게 요구했으며 일본도 미국을 지원했다. 미국이 일본에게 핵정 종료를 피하기 위한 대응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것이 아사히신문의 보도고 일본 측의 주장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주장은 아주 다릅니다. 일본이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재검토 의향을 보였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이렇게 일본 측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이든 한국 측이든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진실성을 엿볼 수 있는 파진할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압력이 있었는가? 11월 24일 날 한아세아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것은 경강부해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자기식으로 해석한 것이다. 여기서 경강부해란 것은 가당치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와서 자기 주장을 내세운다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시 또 묻게 됩니다. 지소미아 종결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으며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가? 김현종 차장이 귀국한 이후에 11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해서 배각한 고위관계자와 면담 내용을 보고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의 보도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미국 측이 주한미군 축소를 시사했다. 이런 발언을 김현종 차장이 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한 21일 늦은 밤에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지소미아 철회를 또 한 번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다는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미국의 압력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정의용 실장의 이야기를 이 땅의 국민들 가운데 몇 사람 정도나 믿겠는가 이야기 막무가내로 나가는 한국을 제어하기 위해서 미국은 모든 종류의 외교자산을 총동원해서 한국을 설득했고 또 최후의 수단으로 한국을 압박했을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막상 그런 압력을 받고 나서 지소미아 파기를 기정사실화하였을 때 밀어닥치게 될 후폭풍을 청와대 핵심 관계자뿐만 아니고 문 대통령 자신도 대단히 걱정하였을 것이고 그런 걱정의 결과가 결국은 정격적인 동결 조치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의 결과이고 아마도 그것이 사실에 가까울 겁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지소미아 파기 결정의 전후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8월 20일 날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전후한 핵심 관계자들이 만들어낸 외교 참사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특히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파기를 연결시킨 외교상의 대실패에 대해서 담당자는 문책을 당해야 될 겁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또다시 이런 실책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외교 진영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4일 날 가졌던 국민소통수석의 발언을 보면 우리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 결정은 이유야를 불문하고 한국 측의 실책이자 착오이자 착각이자 실패이자 아주 부끄러운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